오늘 삼성동에 나이트에플라워 방문 너무 고맙습니다 유명이랑 같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포카 언니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알겠습니다 꼭 누르겠습니다 안 눌렀어 네 누르겠습니다 네 누르십시오 네 어버이날 또 가족의 날 요걸 얼마에요? 자 바로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꽃 얼마냐고 물어보십시오 15,000원입니다 얼른 상하십시오 금화입니다 금화 금화 금 들어오는 꽃 네 금화 최근에 나온 꽃인데 아주 좋은 꽃이에요 여기 김민재 대표님들 여기 안 드셔야 됩니다 왜요? 여기 동영상 촬영 중 아 나 이게 저 꽃사러 왔어요 아하하하 꽃사러 오셨습니까? 아 나 이거 너무 예뻐 돈 들어온다는데 이거 가게에다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예쁘죠?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국화 아니에요 국화? 아 금화에요 금화 네 금은 보아 네 와 아니 물은 어떻게 해줘요 이거는?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씁니다 겉흙이 바르면 우와 이거 와 상큼한데 말하네 아 진짜 너무 예뻐 네 좋아요 우와 너무 예쁩니다 난 아까 되게 이쁘는데 이게 가만히 그리게 너무 예뻐 그럴 땐요 하자님 두 개 다 사가시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저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쁜데 두 개 다 사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트럭으로 싣고 가고 싶어요 하하하하 트럭으로 고맙습니다 나이트블라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나이트블라워 화이팅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